사진은 이태원 터 표석입니다. 용산고등학교 앞이고요. 용산동입니다. 이천 이십 사 년 삼월 십월 이만 육백 구십 팔 일 이태원 터 일 월만 천 세백 팔십 팔 일 데일리 파일 이천 세십 칠 해. 이태원 터 용산동입니다. 덕수궁 지난 거 빼고 숙명여대에 가서 강의하고 조금만 걸어서 갔습니다. 후암동까지 가려고 후암시장까지 가려고 하다가 이태원 터 표석을 보고 마무리했습니다. 숙대의 봄 소식입니다. 그래서 걸어 내려가서 간활동 지하철도 두톱바위로 남산이 계속 정면으로 보입니다. 이태원 터 용산고등학교 용산중고 이것은 서울역이죠. 서울역 건너편에 남대문 경찰서입니다. 7017 덕수궁이고요. 비둘기가 따라가네요. 2024년 3월 15일입니다. 2024년 3월 15일입니다. 1980년 4월 15일 선 48위 Show 사람들 3월 21위